자 우리 정부의 우리 사랑스러운 물투투공대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자 구평 자 이제 우리가 한 2개월 남짓 우리 수능이 이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물리투 정말 큰 자존심과 그 다음 자신의 투철한 의지 없이는 우리 투과목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 바랍니다. 과목 간의 어떤 그 뭐 난이도의 밸런스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의 절대적 그런 성취감 자신의 절대적인 학습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물리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학습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요. 또 수능 열렬인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매번 정말 사기를 당한다는 말이 좀 너무 그렇지만 항상 당하는 것이 있죠. 그 난이도. 자 그래서 여러 이 물투 난이도는요. 절대 예측하지 마십시오. 이번 구평 이제 속지 마세요. 이 구평의 10배 20배라 생각하시 바라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래놓고 수능이 이제 자행되고 나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게 사실 선생님의 개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절대적 학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 선생님이 이제 어떤 수능을 치르고 나서 해설강의라든가 작년에 11월 해설강의라든가 또 어떤 모평의 그런 총평을 드릴 때 그 지금까지 역대의 물투 난이도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규칙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 통지에도 없고.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평 같은 경우에 절대 여러분들 안심할 그럴 부분 아니랍니다. 이것의 10배 20배 100배로 준비하십시오. 이제 속지 말아야죠. 대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요. 물리투 준비를 할 때는 명심해요. 특히 물리투가 방향성을 어긋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가원이 원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투과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물리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각의 습성이 있을 거야. 막 산수학 물론 산수문학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식 갖다 대입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공식이란 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항상 공식 이전에 그 물리적인 물리량의 그 관계 서로 간의 관계 그것에 대한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부터 3페이지 또는 17번까지는요. 정말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거침없이 가셔야 됩니다. 어? 이거 뭐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직진하셔야 합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계시는 게 이 18번, 19번, 20번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나오게 되는 몬스터급의 산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항상 말씀하지만 그래요. 산수가 좀 있어요. 뭐 수학까지는 아니면 무슨 미분 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작 해봤자 2차 방역식 정도 아니면 어떤 각에 관한 정도, 도형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단단히 각오를 하되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게 뒤에 있어 여기에 너무 신경 쓰여서 앞에 것을 그르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것이 여러분들 안정적인 시간 확보 속에서 이런 문항이 풀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잘해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런 몬스터급의 산수가 무슨 풀이 과정이 이렇게 루트가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몬스터급의 산수라는 것은요. 생각의 깃발을 세우셔야 돼요. 항상 명심할 것은 물어보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이 생각의 목표의 깃발은 문제를 풀 때 어디를 향해 간다? 이것은 물어보는 물리량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물리량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돼야 된답니다. 결국 단, 길게 푸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죄악입니다. 얼마든지 짧게 짧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정말 초, 슈퍼, 울트라, 몬스터급의 그런 산수 문항이 산수 과정이 전개되는 그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짧게 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래야 제 시간 내에 정확히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짧게 짧게 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 생각의 깃발이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직진하도록 다른 데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즉, 산수가 되려면 물리적인 자신의 루트가 그 문항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몬스터급의 산수, 몬스터급 산수의 그런 주제를 보면요. 이거 각오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평면상 충돌 XY, XY 운동력 보존과 탄성 충돌 때 운동에너지 보존까지 포함되는 그러므로 벡터에 대한 합에 관한 얘기라든가 그리고 운동에너지에 있으니까 제곱에 관한 어떤 2차 시기라든가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설정을 왜 주어졌는지 그 생각의 근거를 연습하셔야지 이런 문제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 저렇게 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료하죠. 운동력 보존과 탄성 충돌 때 운동에너지 보존 평면상에서 XY, XY 또한 중력장애에서의 운동 우리가 보통 포물성 운동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도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확대해서 중력장과 전기장, 전기장과 자기장, 자기장과 중력장 아니면 세계통합장 이렇게 얼마든지 입자의 운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연력학법칙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바로 연력학법칙은 하나로 자리 잡은 그런 몬스터 산수가 들어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성체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외부로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탄성력 포텐션 에너지와 함께 거기서 어울려진다는 겁니다. 또한 단진동 운동 용설진자 운동 탄성 포텐션이 포함된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산수 그거 자기의 그 물리적인 길이 명료해야 된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이런 것들은 모두 시력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옆에 컨닝하는 그런 시력이 아니랍니다. 보여야 됩니다. 바로 주원 설치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생각의 근거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특강식으로 특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18, 19, 20번 이거 사실 주제는 명료한 것들입니다. 이거 뭐 우리 역학적인 얘기죠. 뉴턴 역할에 관한 얘기고 중력자유소 운동 역시 이거 20번은 연력학에 관한 얘기인데 코로나 그닥 이번에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장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육회라든가 선생님이 킬포인트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힘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니까 그런 강좌도 잘 활용해 바라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4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13번, 17번 뭐 토플레오가라든가 아니면 축정기관에 관한 직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명료한 물리법칙인데 잔잔하지만 바로바로 치고 가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잔잔하지만 이런 물리법칙이라는 얘기들은 잔잔하지만 바로 팍팍팍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정기 직류회로 이거 은근히 사람 괴롭히거든요. 이거 명료한 거니까 정확하게 바로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토플레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음원에 이동하고 관측자 이동하고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걸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사실은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자 이 문제들까지 해서 전처럼 쭉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할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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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